이사 씨의 경우까지는 피지컬이 좋단 말이에요 사신지 얼마나 됐어요? 거의 3년 가까이 됐어요 반복해 가면 넣어 반복해 간다 옆에서 10kg, 15kg 들어도 마음이 그냥 무조건 빈 반쳐 그리고 묶여버리는 거 아니야 불구덩으로 이건 잔인하다 진짜 악랄해 사기캐 빰 솔직히 그걸 미쳤어 좀 믿어 마음이 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프로그램 제목 뭔지 알았어? 슬기로운 상추생활 엄청 잘 익었다 이 정도면 김장이라니까 설거 잘 준비 해야해 일을 빡세게 잘 먹겠습니다 TVN 15주년 맞은 TVN만의 즐거움이 가득한 즐거움 타운로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간은 배드민턴 도어의 라켓 보이지가 10월 11일 월요일 저녁 8시 40분 첫 방송됩니다 본방사수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? 본방사수 애가 삭삭하고 좋네 본방사수 먹으면서 설거지할 정도다 술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있는 거야 나는 우리 명희가 와서 행복해요